무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티비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말튀들 2020년 경전연 맞이한 말튀 운세들 말씀드릴게요. 이 말튀들일 성격들이 보편적으로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보편적으로 본인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그런 직업을 가두려고 하고 투기, 투자, 나쁘게 얘기하면 한방. 이분들 올 한 해는 조금 성급하게 뭔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31살 경호년 90년생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들은 평년운이에요. 평년운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좋을 것도 없어. 크게 나쁠 것도 없어. 그런 운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 있었으면 그곳에 안주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급해서 옮겨가자. 집도 빨리 얼른 옮겨가자. 그런 것보다는 한 군데서 머물러 있으면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는 그런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고. 43살 무온연 78년생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세요. 올해는 차분하게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 번 정도 둘러를 보세요. 내 주위에 이익만 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인연에서도 인연법으로 내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며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고마움을 느꼈었던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었던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름의 정리가 필요한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나름의 정리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55세 병원연 66년생 여러분들. 밀어붙일 때는 앞도 뒤도 안 본다. 앞 생각도 없고 뒤 생각도 없어. 내가 여기다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생각을 안 해. 절대로 그래 던지고 봐. 뭔가 해보려면 자 시작해. 그러면 끝이야. 누군가 이 사람을 틀 안에 넣고 내 품 안에 넣자라고 하면 절대로 안 갇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너무 옥죄이지 말고 해주시면 이분들 알아서 합니다. 아주 성격은 강직해. 남한테 한마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망했다 해도 후회를 안 해요 이분들은. 몸수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기는 해도 큰 병이 드는 해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67세 되시는 2020년도에 67세 되시는 가보현생들 54년생 이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올해 몸수로다가 병 이름을 확실하게 갖는 병을 가질 수 있는 수예요. 뇌관절염, 선음병이면 심장병, 당뇨병 이런 특별한 병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니까 봄에 건강검진을 했으면 가을에 피검사 정도 한 번 더 해보고 병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한 번 더 신경 쓰시고 한 번 더 유념하셔서 몸수를 다 좋은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66년생 말띠하고는 인연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희 서방님이 말띠예요. 저희 서방님이 말띠인데 제가 말하는 66년생들 다들 영상 보시고 막 나는 아닌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향을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